서울 강남 일대에서 잇따라 취객을 끌고가 금품을 갈취한 남성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축해 도와주는 척하며 접근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한 뒤 수천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강남의 한 골목길. 반바지를 입은 A씨가 취객에게 다가섭니다. 남성을 부축한 뒤 인적 드문 골목길로 데려갑니다. 또 다른 CCTV엔 A씨가 만취객 손을 스마트폰 지문 확인란에 갖다 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유흥가를 돌며 취객 상대로 금품을 상습적으로 빼앗은 30대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강남역과 신논현역 일대에서 취객 11명에게 5,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취객 명의로 대출받아 빼돌린 흔적까지 드러났습니다. 범행 흔적을 들키지 않으려 CCTV 사각지대를 찾아 1km 가까이 취객을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만취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공갈 협박으로 돈을 더 뜯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시민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강남 일대 유흥가에 유사 범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야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mouvement. 내pin 이어 강남 첫 차 맞은 루퍼 icher